안녕하세요 농업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을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효과적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왐톡스 252C 살충제입니다. 왐톡스 252C는 매우 현대적인 제품으로 작물에 피해를 주는 여러 종류의 해충과 질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왐톡스 252C만의 특별한 제조법은 해충을 빠르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흔한 질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줍니다. 왐톡스 252C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포장지에 적힌 지침에 따라 물에 희석한 후 작물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살충제가 입속 깊이 흡수되어 해충과 질병을 완전히 박멸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왐톡스 252C는 설명서를 잘 따라 사용하시면 환경과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아,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살충제의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이나 서늘한 오후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포 시에는 마스크, 장갑, 보호복을 착용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왐톡스 252C를 사용하시면 단 몇 번 만에 여러분의 밭이 더욱 건강해지고 수확량도 증가하며 해충과 질병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왐톡스 252C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웹사이트 erplant.grin을 방문하세요. 모든 농구의 든든한 동반자, 왐톡스 252C를 믿고 사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을 기원합니다. 더 많은 유용한 농업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